갭완숙 찰토마토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갭완숙 찰토마토 속과, 중과, 대과 2.5kg 판매합니다. 토마토 전문가가 직접 골라온 유럽종 토마토 종자를 이용하여 생산. 유럽종 완숙 토마토로 과즙이 적당하여 생과, 샐러드, 주스, 요리용으로 좋습니다. 제품 사이즈 비교입니다. 지하수가 맑고 풍부한 전북 정읍 수확 상품 8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시킨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완숙 찰토마토 속과 2.5kg 18-28개 내외, 완숙 찰토마토 중과 2.5kg 11-18개 내외, 완숙 찰토마토 대과 2.5kg 6-11개 내외, 판매가격 25,000원 무료배송 갭 완숙 찰토마토 속과, 중과, 대과 2.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